아 그리고 아까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세 분 첸씨부터 DOC 찬열씨 못했으니까 짧게 짧게 한번 치고 가죠 저의 이상형은 눈이 굉장히 맑고 아름다우신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열씨? 저는 저와 음악적 취향이 비슷한 여성분을 좋아합니다 오 누구? 네? 아 음악적 취향... 아 누구를 좋아합니다 있는 것 같은데? 어 네 위험했어요 저리 뻔했지만 이렇게 DOC는? 네 저는 웃는 얼굴이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우는 이쁜... 되게... 왜? 백현씨 잠시만요 취향이 좀 어떤 스타일이죠? 그리고 눈도 막 귀여운? 그러니까 웃어도 잘 웃으면 돼요 그냥 귀엽게 웃는 여자 있을 거 이쁘게 웃는 여자 세치하게 또 웃는 여자 있을 거고 딱 그냥 웃는 걸 보면 너무 그냥 밝아가지고 아 밝은 여자들 아 하얀색 아 지금 딱 저네요 라고 하신 아 누구 있었는데 오영배씨 많은 분들이 다 나네 저 잘 웃어요 네 그랬습니다